아니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얘기는 안 했잖아. 화면에 너무 가지고 계시니까. 아니 근데 앉으시고 형 그래서 준비들 자리가 있네. 사실 야 정국아 우리는 얘네를 위해서 햄버거 사오느라고 그래서 늦은 건데 햄버거 사오고 콜라랑 사이다 둬 이거 보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. 맞잖아요. 콜라랑 사이다 사오고 햄버거 두사봐 햄버거 장소를 당신들이 생각을 한다면 전국이 저기도 앉혀있고 당신들의 생명권이 나와서 너를 위해서 하자.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. 오케이. 왜 안 받는 거지? 얘네 뭔가 있다 싶어. 햄버거 맛있어. 그럼 보기만 해도 돼요. 야 기가 막아요. 베이컨 치즈에요 베이컨 치즈. 벌키미. 버거가 있단 말이에요. 버거가 있단 말이에요. 버지만 하고 느낌이 딱 먹다 담긴 느낌이에요. 아니 세거에요. 진짜 세거에요. 야 다 앉을까요? 너는 그래서 안되는 거야. 자 그래서 이 꽃길이 무슨 길이냐. 이상하네. 이 꽃길이 무슨 길이냐. 너 그걸 올드한 방금 하고 그러면 안돼.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플라워 스트리트다. 야 플라워. 플라워가 뭐냐. 꽃이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해주시는 그 팀장님이 국길의 팀장님이 돼서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야 민서야 너네들 옆에서 같이 도와봐. 예. 야 이거 치워라. 아 이거 뭐 이렇게. 자 여기서. 치워 치워. 자 이게 뭐냐. 해보면 안돼. 야 너를 위해서. 너를 위해서. 너네 위해서. 햄버 미야는 3번까지 사왔는데. 진짜 근데 진심이 온 거 안다. 안 먹을 거야? 아니. 이거 진짜 민서기. 민서기. 민서기 특히 너를 위해서 왔습니다. 네. 왜냐면 너. 팬클럽의 어떤 규모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. 혹시나 해가지고 너를 위해서. 저 서시민이. 서시민이. 아니 아니야. 더 없는 사람이요. 이게 바뀌어집니다. 아니 우쩡아. 네 뒤로 오셔야. 아니야 아니야. 정국이 결정이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 아니야. 아니 정국이. 아니 팀이 좀 와. 정국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고 하니까. 어.